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19년 장기 요양 숙가 및 보험요율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기 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장기 요양보험 숙가 평균은 5.36% 보험료율 1.13%포인트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사가 아닌 개인이 개원한 일명 사무장병원이 보건복지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의료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 한방병의원 15개, 의원 8개, 치과병의원 5개, 병원 4개소입니다. 정부 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정부 결정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인위적으로 쌀값 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농민을 배신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쌀값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시민단체연합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시민단체연합은 행정부와 국회가 분리되면서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출장비로 연간 20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러한 시책을 통해 충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KEB 하나은행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 이자 보전금을 지원하고 KEB 하나은행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 출연합니다. 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달 새로운 체육회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체육회 임원 구성부터 선출 방법, 임기 등의 규정이 이번 조례에는 모두 빠지면서 일부 순창군 의원들이 집행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체육문화시설 사업소 측은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이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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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